자 DIC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는거지만 이 자리는 여러분들 한 6,100원만 이탈 안하면 되니까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자 SKDND 뽑아보죠. 단타는 어제 돈까졌구요.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. 자 자부신분들 축하드립니다. SKDND. 나 있다. 바로 또 수익 나옵니다. 자 SCI 평가정보 뽑겠습니다. 여러분. SCI 평가정보는요. 4,275원 아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해보실 수 있어요. 자 오늘 SCI 평가정보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VI 가기 직접. 위에 물량 있네요. SCI 평가정보 VI. 나 있다. 41분. 아까 이제 20분 됐네요. 라이콤 12%대 뜹니다. 나왔습니다. 지금 수익. 4% 오픈 나온다. 거의 6만원 가입해서 종목 받고. 하루 그냥 어? 하루만에 뽑으면 되잖아. 교육도 받고. 거의 얻어가는거 아닙니까? 공짜 아닙니까? 안그렇습니까 여러분. 라이콤 자부신분들 축하드립니다. 유롱이님. 라이콤으로 10월 멤버십 비용 나왔습니까? 아유 축하드립니다. 자 오늘 아침. 소팔 멤버십 종목. 라이콤.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9월 20일. 그저께 영차 종목. 우리 기술. 1300원 순절 잡고. 우리 기술.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나 있다.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안국약품. 9월 7일 0차였죠. 7430원 순절 잡고.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안국약품. 잡으신 분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코사노래 XM 뜹니다. 10%대. 알아서. 조금 뭐 빠졌다 갈 수도 있지만. 코사노래 XM 뜹니다. 자 공개방. 기회 왔다이. XM 수익 다 나오고 있구요. 자 잡으신 분 축하드립니다. 아직 이 흐름을 못 바꿨어요. 못 바꿨습니다. 못 바꿨지만 이격이 붙어있어요. 가까운 자리고 장기 이동선이 올라왔고. 공굴이 쳐져있어요. 매직봉들이 있어요. 여기 매직봉이 있구요. 있어요. 좋네요. 왜가 바로 뚫고 나갈지. 맞고. 조금 다시 2, 4 안착했다가 나갈지. 이건 모릅니다만은. 이런 종목도 스윙으로 들고 가시면 1차적으로는 5,900원. 많이 가주면은 6,700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는 종목이에요. 스윙 하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. 9월 22일 금요일자 0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7,500원 순절 잡고.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2,040원 순절 잡고.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미스터블루 어제 시가 순절 잡고.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7,600원 순절 잡고.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오늘 0차 종목 가능한거는요. 에쿠즈 숙스, ADM 코리아, 미스터블루, 코난 테크놀로지. 네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. 5,600원 순절 잡고.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5,600원 순절 잡고.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 5,600원 순절 잡고.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.